고사장에서 답안을 몰래 주고받은 전직 토익 강사와 응시생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전직 토익 강사 30대 A씨와 부정행위 의뢰인 등 1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SNS에서 토익과 탭스 등 영어시험 고득점을 원하는 취업준비생들을 모집했고 23차례에 걸쳐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. 이들은 듣기평가가 끝난 뒤 읽기평가 시간에는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. A씨는 의뢰인들과 함께 시험에 응시하고 빠르게 문제를 푼 다음 화장실 변기나 라디에이터 속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했고 이를 의뢰인들도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두고 답안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칠 때는 화장실에 종이 쪽지를 숨겨 정답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. A씨는 이 대가로 한 번에 1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받아서 모두 7,600여만 원을 챙겼는데요. 받은 돈은 도박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검찰 관계자는 부정행위로 인해 대표적인 공인어학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해 주범뿐 아니라 부정시험 의뢰자들도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.